헉! 오빠랑 똑같은데? 와 정말 똑같네 아 볼때마다 헷갈려 부장님 저 백준수입니다 대충 하잖아 진중 나오고 그 친구 설득했습니다 그 양아치가? 다들 체포해! 말수도 적고 연락 시끄럽던데? 어디 지금 처박혀있어 수사 끝내고 내가 바로 데리러 갈 때 신뢰가 가는 얼굴이라 법대로 죄값을 치를게 사익금 같은 놈이? 3살 동안에 그냥 가라 나 없어도 씩씩하게 잘해 이 여자도 데려갈거야? 각오가 다 깨질까봐 너나 깨먹지마 그 여자는 결국 깨먹었나보네 근데 사돈자! 지도 안 돌아보고 떠난다 원하는 바다 저 새끼가 길대로 봤지 우리 남역할 때 좀 잘 맞는거 같은데? 나이스 둘이 애기투합하니까 그게 좋은데?